폴 고갱의 대표작품과 화가의 삶과 예술 폴 고갱은 후기 인상파 화가로 그의 예술적 혁신은 현대미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갱은 독창적인 색채 사용과 상징주의적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전통적인 유럽미술의 규범을 벗어나 원시적이고 강렬한 표현을 특징으로 합니다. 폴 고갱은 1848년 6월 7일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페루에서 보낸 그는 다채로운 문화와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그의 예술적 시야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갱은 청소년기에 프랑스로 돌아왔고 해군에 입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고갱은 처음에는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지만 주식시장의 붕괴와 개인적 위기로 인해 예술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에밀 졸라, 파미우 피사로 등과 교류하며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작품은 인상파의 영향을 받았으나 곧 자신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1886년 고갱은 프랑스 북서부 브루타뉴 지방의 퐁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브루타뉴의 농민 생활과 풍경에 매료되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비전후 설교은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강렬한 색채와 상징적인 구성이 특징입니다. 브루타뉴에서의 경험은 고갱의 예술적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91년 고갱은 타히티로 떠났습니다. 유럽 문명의 틀에서 벗어나 원시적이고 순수한 문화를 찾고자 한 그의 욕망은 타히티에서 실현되었습니다. 타히티에서 그는 현지의 자연, 사람들, 그리고 전통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타히티의 여인들은 그가 타히티에서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타히티에서의 시기는 고갱의 예술적 전성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는 고갱이 타히티에서 제작한 가장 야심찬 작품으로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제 결혼하니? 와, 만화와 전설 등의 작품은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타히티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갱은 타히티에서 몇 년을 보낸 후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가 꿈꾸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1901년, 그는 다시 남태평양의 히바오아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만년을 보내며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들은 더욱 자유롭고 상징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합니다. 고갱의 예술적 유산은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작품은 상징주의와 야수파, 그리고 이후의 표현주의와 추상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갱의 예술 철학은 원시주의와 상징주의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문명화된 사회의 복잡성과 의선을 벗어나 원시적이고 순수한 삶을 동경했습니다. 이는 그의 작품 속에서 종종 자연, 전통,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탐고로 나타납니다. 고갱의 색채 사용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였으며, 이는 그의 작품이 강렬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고갱의 대표적인 작품 10가지입니다. 1. 타이티의 여인들 이 작품은 고갱의 타이티 시절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타이티의 해변에서 두 명이 타이티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전통적인 타이티 위상을 입고 있으며, 밝은 색상과 열대 식물들이 배경을 채우고 있습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통해 타이티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깊은 탐고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고갱이 타이티에서 얼마나 현지 문화를 탐구하고, 그것을 작품에 반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갱의 색채 사용은 감각적이며, 여성들의 자세와 표정은 평온함과 동시에 신비로움을 자아납니다. 2. 황색 그리스도 황색 그리스도는 고갱이 브루타니오에서 살던 시기에 제작한 작품으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노란색 톤으로 표현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납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상징주의적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브루타니오의 농민 여성들이 주변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고갱이 현지 문화와 종교적 열정을 얼마나 깊이 관찰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종교적 재현을 넘어서 신비로운 색채와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3.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작품은 고갱의 마지막 대작으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인생의 단계를 표현하며, 작품의 제목처럼 인간 존재의 근원과 목적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생애 주기를 출생, 성인기, 죽음으로 나누어 표현하였습니다. 강렬한 색채와 복잡한 구성이 특징이며, 각각의 인물은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예술적, 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4. 비전 후 설교 이 작품은 성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야곱과 천사가 싸우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고갱은 이 장면을 교회 밖에서 기도하는 브루타니 여성들의 비전으로 그렸습니다. 강렬한 색상과 평면적인 인물들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고갱이 종교적 주제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재해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갱은 색채와 구도를 통해 긴장감과 영적인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한 브루타니의 신앙심 깊은 농민 사회를 반영합니다. 5. 언제 결혼하니? 타히티 여성 두 명이 등장하는 이 작품은 고갱이 타히티에서 본 전통문화를 반영합니다. 한 여성은 전통 위상을 입고 앉아입고, 다른 여성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두 여성 간의 대화나 문화적 기대를 암시합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통해 타히티 사회의 혼인과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탐구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또한 고갱의 감각적인 색채 사용과 구성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자세와 표정은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며, 동시에 인간적인 교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 해변의 두 여인 이 작품은 타히티 해변에서 두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고갱의 타히티 시절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따뜻한 색조와 단순한 구성으로 타히티의 평온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통해 타히티의 자연과 일상생활을 서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여성들의 자세와 주변 환경은 타히티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고갱의 색채 사용은 작품의 생동감을 더하며, 관객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7. 만화와 전설 이 작품은 타히티의 전통신화와 전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방안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을 그린 이 작품은 고갱의 독특한 색채 사용과 신비로운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통해 타히티의 신화적 요소와 개인적인 감정을 결합하였습니다. 어두운 색조와 긴장감 넘치는 구성이 특징이며, 여인의 표정과 자세는 불안과 두려움을 암시합니다. 이 작품은 또한 고갱이 타히티의 전통문화를 깊이 탐구했음을 보여줍니다. 8. 파라오 타히티 여성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밝은 색채와 단순한 구도가 특징입니다. 고갱은 타히티에서의 삶과 문화를 탐구하며, 이러한 일상적인 장면들을 자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타히티의 일상생활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며, 여성들의 대화 속에서 문화적 교감을 탐구합니다. 밝은 색채와 단순한 구도는 타히티의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잘 전달합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통해 타히티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탐구하였습니다. 9. 아레아레아 타히티어로 즐거움을 의미하는 이 작품은 두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주변에는 개와 열대 식물이 있으며, 배경에는 붉은색 톤이 지배적입니다. 이 작품은 타히티의 일상과 고갱의 감각적인 색채 사용을 잘 보여줍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통해 타히티의 자연과 사람들 간의 교감을 탐구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자세와 주변 환경은 평온함과 즐거움을 표현하며, 고갱의 색채 사용은 작품의 생동감을 더합니다. 이 작품은 타히티의 문화적 다양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냅니다. 10. 자화상 고갱의 자화상 중 하나로 그의 상징주의적 접근을 잘 나타냅니다. 고갱은 자신을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묘사하며, 머리 위에 후광과 뱀은 그의 예술적 정체성과 내면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자아탐구와 예술적 성찰을 잘 보여줍니다. 후광과 뱀은 상징적인 요소로 고갱의 예술적 성향과 도덕적 고민을 나타냅니다. 고갱은 이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여정과 내면의 갈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